한글자막 by 한효정 5개 빨리 사야되네 2시에 다 오가면 나 개별이 됐어 아 수상한데 걸려 어차피 썼어 호시 바까입고 가 아 너네 왜키다 너네 저기요? 그래 뭐 부른거야 부르고 아 너네 너무 맛있어 이런 것 같아 아 너네 안 먹었네 아 너네 아 다가 아 너네 아 너네 아 너네 아니 아이스크로 뭐 어디 판매를 그러자 이제 편집 잘 안돼 키네마스터라 키네마스터는 내가 몇 년 전부터 한거고 구리다고 했잖아 한달전에는 아빠가 쓰라니까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키네마스터 구리라고 구리다고 했던게 구리어 그래 맞아 구리어 위에서 기가 Come 키네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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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 떡볶이 하래? 아빠 같은 떡볶이 너희도 원래 이렇게 떡볶이 하는 정도만 아 켜질지 모르겠는데 배터리가 빠져 퀸이 아니라 짠 아 근데 이게 소독하게 퀸이의 퀸이 퀸이 연결되는 듯한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고 이렇게 부르고 어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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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끼데 나 이따가 우리 살 때 비끼데 어 아, 매운 식사야. 아, 매운 식사야. 나도 매운 식사야. 아니, 반대식은 거기서 하면 되지. 여기 식사야. 엄청 유명하잖아요. 그리고 유튜버 먹방들이 아, 근데 이거 뭐야. 애도 여기도 먹는 건가. 그죠? 엄청 많아. 그, 나한테 오늘 어떤 국뽕에 준비했냐. 이 성경 씨. 짜잔. 저희가 현대홈쇼핑 단독으로 라비키를 진짜 모셔. 너무 인기인데, 이 떡볶이를 가지고 왔는데, 어떤 분이 있냐. 이 맛들은 왜 다 들여요. 젤리 한입. 고ை키면서 이런 식사야. 가장 좋아하는 식사야. 그리고 또, 세태한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. 매콤, 지가, 까르르 나라. 여기다 매콤, 짜잔 까지 두 팩 두 팩. 청와동, 9,9분부터 계속 자주 가져가시네. 뭐야. 구인분이랑 45만원 뭐 싸게 한테인거. 이기보다 책이사. 그런거 아니에요. 이거 다 가져가시면요. 아니. 굴물이 48분부터. 이거. 여기다 살이 추가하시는데 여러분들 진짜 홈파티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티 파티! 2시간 안에 또 들어오시면 1분당 1명 볼씩 저희 D 구성 그대로 공짜 찬스가 진행됩니다 지금 수확해주세요 지금 방금 하시면 공짜 됩니다 공짜 공짜는 보내드릴게요 주첨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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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선으로 농담 주첨에서 주첨에서 주첨에서